기독교 대안 성결교회가 지난 16일 백년교회 동판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6.25전쟁과 일제강점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100년간 신앙을 지켜온 중앙성결교회 등 전국 25개 교회를 기념하고 앞으로 100년의 부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기채 총회장은 이날 아현교회와 은산교회, 김천남산교회 등 25개 교회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아현 중앙교회가 기독교 대안 감리회 총회 인중기관이자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시각장애인 2명의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현 중앙교회 이성균 단임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사역 중 보금에 눈을 떠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은혜를 묵상하며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지난 4월부터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29개 분립교회로의 개척을 준비합니다. 15명의 내부 부교육자와 14명의 외부 교육자들이 9개월간 29개 교구로 나뉘어 독립교회를 세워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찬수 단임 목사는 세워질 29개 교회가 가는 지역마다 인근 교회와 함께 상생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복지재단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를 돕기 위한 캠페인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를 진행합니다. 미래복지재단은 국내 0에서 6세 장애 영유아에게는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해외 장애 영유아에게는 영양키트와 코로나 방역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